오랜만에 아야를 해볼까? 아 그럼 제가 로즈 할게요 좋아 여기까지 구하고 여기 기름기처럼 버려놨네 지금 그 강아지에 가고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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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조제시기를 떠줘지라고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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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저거까진 조질 생각없어요 너 조여줄래? 조여지고 싶었나 얘도? 아 근데 마실게 없는게 조금 아쉽네 이런 님? 임할무기구나 곧 조여지지 일단 무기부터 맞춥시다 그제 다 구했어요 다시 묘지 가야겠다 묘지요? 아니 근데 무기가 뭘 필요한데요? 가죽 필요하면 그런거 아니에요? 화약 화약 화약이랑 뜨거운 오일 뜨거운 오일이요? 아 기틀 구하고 있어요? 머리띠도 필요하죠 아 근데 이거 싸우면 안될 것 같은데 아 싸우면 안되겠다 이거 싸우면 조여진다고 학교 가시죠 아리 무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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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 조금 위험했다 저희 학교 가면 될거 같아요 아니 근데 뭘 하길래 아직도 알파를 못먹었지 학교 학교가 왜 안보이지? 학교가 왜 안보이냐? 예 저 위에서 잠깐 구해보고 있을게요 아니다 이거 오메가 혼자, 알파 혼자서 잡고 있어야겠다 라이트 구했어요? 아니요 지금 나뭇가지 구주와야 돼요 다시 떨어지죠 아래로 내려가세요 학교에서 더 찾고 계세요 이걸 나눠줘야겠다 아 물렸다 갇혀야되겠다 네? 어디로 가세요? 거기는 안되는데? 거기가 아닌데? 난 당연히 아래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갇혔다 얘들아 살려줘 아 아 하 이런 아직도 안보겄네 살 수 있어요? 어디 잘 숨어봐요 제가 가볼게요 다시 한번 학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잘 숨어봐요 어디 없던 곳으로 가야겠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가만히 있어봐 빨리 올라가죠 애들 왼쪽에 있는 사이에 빨리 올라가야죠 여기 온다 뺨 뺨? 님템이 안좋아서 싸우면 우리 조져져요 아 이런 오 좋아 아 아 지 죽어야겠네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내둔쇼 있는데? 어디 잘 숨어가요 네 그 풀숲 저거 뭐 잡으러 간거 같은데요 네 위의에이 잡으러 간거 같네요 오케이 일단 cc부터 키고 뭐 아까 그 걔 죽었잖아 그 연호가 아닌가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와 탄타다 그렇지 와 와 야 훌륭한 미끼인데 나는 하하 저 템이 시간이 어려워서 빨리 챙기고 가야될 것 같아요 튀어야겠다 머리를 못 챙겨 어쩔 수 없죠 머리 제가 줄게요 머리 제가 챙겼어 이거 닌 가져가세요 이것도 미스리 키버랑 미스리 키버 미스리 키버 미스리 키버 미스리 키버 뭐야 이거 이거 뭐냐 미스리 키버 물 챙겨 아.. 물이라도 못 채워야 하나 아.. 아.. 퀴노하다 퀴노하 퀴노하 어.. 예 물 주세요 그렇지 알코올 좋아 이거 닌 쓰세요 안되지 이거 다 아무것도 안하고 끝났는데? 으악 죽는줄 알았다 이게 바로 C파드캐리지 야 후밍간 인간 믿기밖에 안했는데 으악